자 두번째 무대는요 아주 상큼하고 발랄한 여성 4인조 걸그룹입니다 레이디 팀의 무대입니다 금방스러워 환영해 주십시오 뱃뱃한 타워의 가슴에 사랑 잡고 싱그런 이야기로 같이 울나요 저녁에 찾는 영혼이 만나를 가니에 만나 울린 너와 내는 온도 꿈을 꾸나 너의 땅을 가야만 한다 끈 없이 이어지니 마치 우리 서로 불고랜살짝 이 원하는 영혼 중이야 내는 천천의 여차 한참 넌 넘어진 이 눈에 뇌로 참여 없이 가는 희생이여 뭘 없이 따로 없나 해도 사랑하는 그댈 기다리는 너와 나의 조수열차여 참여 없이 가는 희생이여 참여 없이 가는 희생이여 뭘 없이 따로 없나 해도 사랑하는 그댈 깨거리는 너와 나의 조수열차여 참여 없이 가는 희생이여 참여 없이 가는 희생이여 뭘 없이 따로 없나 해도 사랑하는 그댈 깨거리는 너와 나의 조수열차여 참여 없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L.T. 레이디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천사의 효도 콘서트 오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 여러분도 즐거우세요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곡 다음 곡 다음 곡 받을 거예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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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갑시다 감시 갑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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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